I'm on my way, put it in, fly, I'll be your night, I'll be on the way I'll be on the way, you can be me and fly, I'll be your night, I'll be your day I'll be your day 마피아는 총 3명, 경찰은 1명입니다.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건가합니다. 경찰은 밤에 1명을 지목하여 마피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마피아 3명은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네, 모두 정면 카메라를 한 번씩 볼게요. 지금요? 아니요, 마피아 3명만요. 지금요? 아니요, 마피아 3명만요. 저희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분이. 아, 저 진짜 못 봤어요. 진짜 죽을 때를 지었다. 저 그냥 김밥 먹는 매니저님을 봤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촬영이 한 10분, 15분쯤. 지금 드러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냥 손 손이 끼고 시작할래요. 지금 여진 씨 때문에 스태프분들의 퇴근이 지금 1시간이 밀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참사하고 갈게요. 누구 뽑고 싶은데요? 저 리본님.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뽑고 싶어요. 리본님 한 마피아. 너 때문에 마피아 못하게 됐어요. 리본님 마피아 뽑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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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어요. 아하. 왜 봤을까요? 아니 저는요.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해서 그 마피아를 빼고 그 모두만 듣고 고개를 들고 있어요. 평소에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시작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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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양심적으로 합시다. 나 고개 다 숙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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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박창. 그렇지. 박창. 박창. 다음은 경찰을 뽑겠습니다. 김진이 왜 안 숙이는데. 이르지 마. 야, 잠깐만. 손이 이제 고개 숙여놨어. 이를 거야. 간다, 간다. 누구야? 왜 갑자기 덤막이야? 지금 약간 긴장하시는 분. 고용히 해. 너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덤막이야. 센터가, 센터가 빨리 서줘. 빨리 동선 좀 찾아가주시고.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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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빨리 서줘.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여보세요. 우릴 여시옹. 여보세요. 우리 여시옹. 다음 편이야 어тора 지금 와! 어тора 지금 와! 벌리기!! 벌리기야! 벌리기! 벌리기야! !! 다시 그 전해진다 나무가 듯한 내 반 다시 그 속에 내 마친 듯해 누가 보여줘! 리본이! 리본이야! 틀렸다 틀렸어요! 리본이! 김현진! 뭐야! 전희 팀! 김현진 틀렸어! 나 김현진 틀렸어!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 나 진짜 아니야! 너지? 나와봐! 나와! 나와! 자, 봐봅시다! 제가 봤거든요? 리본이랑 희진 언니는 진짜 틀렸어요! 아니! 진짜! 진짜! 내가 리비가 숨을 안쪽에서 계속... 그쵸! 계속 이러더라! 잘 틀렸어! 잘 틀렸어요! 잘 틀렸어요! 그래! 그래! 이거 왜 이러지? 각자 놓칠 때마다? 놓칠 때마다 깼어! 틀렸어! 진짜! 리본이! 대형을 못 찾아서 미안해!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너가 어제 그랬잖아! 소파에서! 아니야! 너가 어제 그랬잖아! 소파에서! 나는 만약에 마피아 걸리면 그냥... 찍는 척할래! 이랬다! 맞다! 어블리버블! 이게 아니야! 대박이다! 근데 너 이거 왜 우리 보고 맞혔어? 아니야! 아니야! 보고 맞혀! 너가 이랬어! 띠다담 띠담 이랬어! 아니 나 해명할 기회를 줘! 내가! 나도 말할 기회를 줘! 말할게 해달래! 옥굿을 얘기한대! 잠시만! 얘기하대! 로봇 얘기한대! 옥굿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나는 리본이 의심해서 리본이 보다 나무를 틀려버렸어! 아니야! 내가 너만 봤어! 아우! 아우! 날카로워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있어! 그냥 희진이 해명! 아니 나 해명은 나도 처음에 너무 망했다고 생각을 한 게 내가 벌스 할 때 맨 앞에 나가잖아 그래서 제스처를 하면서 뒤를 보려다가 뒤에가 안 보이니까 누구 있는지 보려다가 거기서 타이밍 놓쳤는데 거기서 본 거라고! 그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말이야! 뭔 말이야? 말이 길어! 말이 길어! 내가 봤을 때 넌 진실의 눈빛이여 지금 그래! 눈빛이여! 야! 내가 봤을 때 넌 진실의 눈빛이여 지금 그래! 너 패스! 사투리는 뭐하는 너야? 리본이! 아니야 진짜 이거는 얘 아니면 얘야 왜? 얘 아니면 얘야 왜? 얘 아니면 얘야 뭐야 뭐야! 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언니! 리본이 각이다! 각이네! 각이야! 언니 왜 이렇게 못돼! 마피아를 죽자! 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응! 잘할 수도 있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놓고 몰라? 잘할 수도 있지 마피아 게임은 다르잖아! 마피아 게임은 다르잖아! 마피아를 지목하세요 와 이거는 아닌 거 같아 그래도 가봐 진심! 진심! 이랬는데 아니면 진짜! 진짜 진짜! 야 내가 아니면은 쟤를 죽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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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너 오버거스쯤 했구나! 너 오버거스쯤 했구나! 아하하하하하 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참 웃겨 좋아 그래 그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립은 마피아가 그녀는 아닙니다 뭐야! 아닙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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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연기하지마! 야 연기하지마 진짜! 야! 야 진짜 아니야! 야! 미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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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린 끝이야 김현진 너 죽었어 김현진 너 죽었어 현진 형이네 나 진짜 아니야 야 너 눈빛 실렸어 근데 나 진짜 까서 눌렀어 근데 나 진짜 아니야 근데 이랬는데 고원우님 막 이런 거 아니야? 야! 진짜 얘야 저 아니면 어쩔 건데요 얘 진짜 지켜봐봐 오케이 오케이 야 이랬는데 전희진이면 너 진짜 너 배신감 아니다 나 왜 나 갑자기 왜 또 내가 내가 한번 내가 패스해줬는데 이랬는데 비비언니 막 이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얘 일단 다 의심하고 못하고 지금 니 아까 리본 언니한테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랬잖아 맞아 네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엎드려주세요 자 다들 고개를 푹 숙여주세요 푹 푹 푹 자 마피아 여러분 네 나쁜 여러분 네 고개 들어주세요 죽일 사람을 주목해주세요 누구요? 비비언니요 비비언니 마피아에요 경찰 경찰 일어나세요 누구 확인하고 싶어요? 마피아가 네 네 네 여러분 낮이 되었습니다 와 나 죽었지? 잘 졌다 나 죽었을 거 같아 마피아는 야 그만 나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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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 언니 고원 언니 언니 내가 언니 한 풀어줄게 고원 언니 고원 언니 나 근데 진짜 여기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멤버 중에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 없지 아니 다들 아니 나 우리 멤버들 연기 진짜 친할 줄 알았거든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나 진짜 연기놀이잖아 음악가 출신들이야 나 우리 멤버들 처음 처음 알았어 미치겠어 아니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마피아 누구야 마피아가 이길까요 시민이 이길까요 2라운드 뮤직 스타트 마피아 3명이지?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어떡해 제발 써주세요 할게요 네 어디서부터 해요? 아니 말해주지마 말해주지마 마피아가 이길까요 시민이 이길까요 말해주지마 음악 나오는데 알겠지 마피아 아닌 사람들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조용히 있으라고 야 우리 MC야 뭐가 MC야 죽었어 아니 잠깐만 조용히 해줘 안 들려 아 괜찮아요 아 계속 아 귀여워 재미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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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훈이! 야 이훈이다 이훈이! 이훈이야! 이훈이야 이훈이야! 이훈이 이훈이! 나 진짜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잠깐만, 조용히 해봐. 오코스 님이 말할게. 말할게. 진정하시고요. 너 똥똥이야, 너는. 아니야. 언니 일단 미안하고. 야, 내 얘기 진짜 들어봐. 이거 진짜 100%야. 오케이, 오케이. 시작점에 섰잖아요. 노래를 틀었는데 한 명만 박자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박호원 씨. 박호원 씨. 누구? 맞아. 아니, 우울랄란데 혼자서. 계속 욕. 아, 그러면 손은 아니네. 해, 나 아니랄까? 그렇네. 아니, 나는 여기서 바로 나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츄원님 파트가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긴 나도 헷갈렸어, 맨 처음에. 아, 조용히 해, 너는. 확실해, 지금. 오. 언니한테. 그래, 언니. 언니. 너는 화도 그랬어, 지금. 여기 어디야? 오, 랄라, 그 다음에. 자, 너 조용히 하고. 고언니랑 희진이 100%야.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나를 믿어. 고언니부터 죽여. 여기 2라운드여서 두 명 죽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맞아. 고언니 희진이 죽여야 된다. 얘들아, 나 믿어줘, 아니면 나 다음날 때 죽어. 나도 죽어. 고언니 희진이 안 죽이면 나 집에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언니 믿어요. 자, 누구누구. 일단 1번 정해주세요. 자, 고언, 손. 고, 고언입니다. 나는 틀렸다고 하니까. 진짜 확실해, 진짜. 나 못 봤어. 진짜 확실해. 나 누구 죽어야 되지? 마지막 결론. 아니, 근데 울랄라가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어이가 없어? 너가 마피아인과 더 어이가 없어. 너가 마피아인과 더 어이가 없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잘한다. 와, 이랬는데 진짜 이분이랑 현재너님이 어떻게. 어? 잠깐만. 야, 아니야. 그치? 그니까, 저 둘이 몰아가. 잠시만. 잠시만, 나 잠시만. 아니, 여기 나는 1라운드에 약간. 그치? 김립언니랑 현진언니랑 의견 대립된 게. 그치? 나도. 그냥 걸리게 된 거야. 야, 다음에 너 죽인다? 아니, 아니 나는. 다음에 너 죽인다? 체리야, 진짜 나 목숨 걸고 얘기한 거야, 진짜. 야, 목숨 걸을 때 목숨. 너 말 조심해. 알겠어, 알겠어. 아니, 진짜 이분이 믿고, 이분이 믿고. 진짜 믿어봐,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소름 돋아. 어, 뭐야. 이 다리 뭐야, 이 다리. 할 말이 없겠지. 우와. 희진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첫 판부터 이상하더라니. 와, 2라운드 대박. 그다음, 임여진. 진짜 임여진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D1이야, D1이. 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봐. 내가 이 다리 알겠었는데. 야, 너 봐. 야, 너 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3라운드 시작. 다위라마. 야, 너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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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잠깐만, 어디야? 여기 2자리 어디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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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나 진짜 알아 대박 진짜? 야 나는 인증했어 일단 난 진짜 아니야 언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언니가 진짜 열심히 췄어 야 나도 내가 제일 열심히 췄는데 아니 근데 열심히 추더라고 아 나 입려진 아닌 이유 말해봐 얜 그냥 자기가 할 일 잘 하던데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진이는 만약에 진짜 다른 놀아 나왔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래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길게 된다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난 속되는데 나도 느낌이 사 있어 그쵸 언니 자 여진이 아니고 비비언니랑 올리비아 힐 가자 아니 나는 단자를 틀린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냐니까? 아, 너야! 너라고!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한 명! 일단 한 명! 올리비아인 사람! 3명? 아니야! 진심! 얘다! 얘다! 아니, 재혜림이라고! 갑자기 나는 왜 해! 아니, 재혜림이라고! 아, 근데 나 어차피 죽은 사람 없잖아! 그쵸? 왜냐면 마피아니까 나 어차피 심의는 더 남은 거니까, 그쵸? 뭐지, 자신감? 뭐지, 자신감은? 진짜! 저 죽어도 돼요! 잠시만, 비비언니가 점점 웃고 있어! 아니, 그냥 웃고 있는 거 뿐인데! 나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어, 진짜! 언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하고 싶은데? 비대서주! 그래? 근데 여기 뭐? 더 웃어요! 아니, 그러면 잠시만, 내가 여기 왜 나왔는데? 너는 마피아니까! 아니, 그니까 이유가 뭐냐고! 너는! 투표할까? 너는! 투표할까? 투표할까, 우리? 왜 서둘러 갑자기? 지금 계속 투표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비비언니한테, 비비언니 가! 비비언니 가자! 언니, 언니 가! 네, 오늘의 벌칙은요, 앞으로 연기에 더 매진해서 꼭 마피아 게임을 이기라는 뜻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출연했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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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아니에요 형 lieu 영광 놀랐어? 아니에요 너 맞지? 무용과 특기생 너 맞지? 무용과 특기생 성격은 사롣더라 난 실형음악과 김예 난 실용음악과 김립 난 실용음악과 올리비아 해 너 이름이 뭐야? 네? 체리요 체리? 슈퍼스타 체리? 반가워 네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언니한테 다 말해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언니한테 다 말해 너부터 혼내준다 잠깐만 우와 우와 카메라 켜줄게 본래? 징불러워 이거? 넷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조금 남아주 하시길래 하나, 둘, 셋 너무 무서워 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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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